하이! 리비입니다! 네, 오늘은 저 처음 먹어봐요. 요거 처갓집 수프림 양념치킨. 저도 유튜브로만 보고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렙니다, 지금. 일단 요거 먹어볼게요. 바삭. 오븐이면 고소해요. 우유. 흐흐흐흐 음료는 몬스터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양념이 되게 와 평소 알던 양념치킨 맛에서 케찹맛 같은건 좀 빠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맛하고 뭔가 기름진 맛이 추가됐거든요 달달하고 모르겠어요 드셔봐야되고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모르겠다 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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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와 진짜 양념 최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장에 찍어서 먹은게 너무 맛있어요 짜장면에 넣을 때까지 먹어요 짜장면은 너무 맛있어 짜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짜장면이 잘 어울려요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짜장면이 더 맛있어 짜장면을 먹어야지 닭은 그냥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비비큐랑 멕시카나 뭐 이런 데가 닭이 조금 크고 여기는 그냥 한 중간 정도? 와 이거 짱인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맛있고, 맛있네 그리고 요리는 오징어의 소스 너무 좋아요 오징어의 소스 오징어의 소스 오징어의 소스 오징어의 소스가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목 치킨 치킨 치즈볼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엉 doch! 노는행 쌀은 좀 많이 벅벅하긴 하네요 양념이 많아야 좋습니다 닭봉 닭봉 uma 거짓말ая 굉장히 고소해요 출근해요 Could you do this? We don't want this stuff 아무튼 내가 약을 주는 건가? 와우 진짜요 엄청 맛있는데 이게 양념소스가 조금 달짝하기도 하다보니까 얘도 많이 먹으면 느끼하네요 오늘은 두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다리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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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